문자데이터 문자데이터는 문자라든가 기호 숫자 이런 것들이 조합되서 만들어진 데이터 그걸 갖다가 문자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셀의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왼쪽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가운데나 오른쪽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입력되면 당연히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문자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인식을 한다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 우리가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거든요 그런데 한글 쌍자음 쌍디긋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1번어 목록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1번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요 한셀에 두 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셀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경우 바로가키는 알트 플러스 엔터에요 그러니까 한셀에 알맞게 들어가라 알맞게 알 알트에 알 그래서 알트 플러스 엔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셀에 두 줄 이상 문자를 입력하는 걸 자동줄바꿈이라고 불러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숫자 앞에 문자 접도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라고 입력을 하면 어디로 입력이 돼요? 왼쪽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는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하고 숫자를 합치면요 왼쪽으로 가죠 러비를 좀 넓히면 그 다음에 특수문자하고 문자 예를 들어서 별표 그 다음에 문자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번에는 샵 100 그럼 뭐예요? 엔터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달라는 우리가 화폐 단위잖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특수 기호 그렇지만 얘는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로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네들은 숫자로 취급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을 누른 다음에 한글 자음 미음 누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단위 화폐 단위 또는 기본 단위 같은 거 센티미터 이런 것들 그런데 쌍 디귿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일본어 목록이 나타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010 입력하고 싶어요 엔터치면 어떻게 돼요? 엑셀은 010을 10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 007 이렇게 해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010, 007 입력하고 싶어요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010 엔터 보세요 010 들어가죠 그 다음 작은 따옴표 007 엔터 이렇게 문자로 생긴 건 숫자지만 문자처럼 입력하고자 할 때 바로 이 부분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도 작은 따옴표로 입력한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엔터 제가 자동 줄바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대한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셀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대한,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민국 보세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알트 플러스 엔터고 그 다음에 이 알트 플러스 엔터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 줄바꿈 홈탭의 맞춤 그룹의 자동 줄바꿈과 같은 기능이에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숫자 데이터인데요 숫자 같은 경우는 0에서 9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쉼표 콤마죠 그 다음에 슬래시, 달러, 퍼센트 기호 그 다음에 소수점이라든가 지수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숫자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에 정렬이 돼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다시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1000 1000을 입력한 다음에 통화 기호 달러라든가 원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콤마 같이 입력이 돼도요 마찬가지로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리수가 11자리가 되면요 지수 형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수 형식이라는 거 지수 표현, 공학적인 표현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또 뭐냐면 분수를 입력하고자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0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공백을 줘요 그리고 해당되는 분수 값을 입력합니다 슬래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음수를 입력할 때 당연히 음수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가로로 열고 가로로 닫아버리면 음수로 인식을 해버려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 데이터 원화 표시 100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보세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숫자 데이터다 라는 거고 원화 콤바 다 숫자 개념이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1자리가 됐을 때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수 입력할 때 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1 슬래시 2 그럼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음수를 입력할 때 당연히 마이너스 기호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일빵빵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음수로 취급을 해요 날짜 시간 데이터 날짜는 일련번호로 저장을 해요 엑셀이 그 다음에 시간은 하루에 대한 비율 그래서 소수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의 오른쪽에 맞춰서 입력이 돼요 날짜 시간 데이터도 숫자처럼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날짜 시간 데이터는 연산 및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 시간 데이터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하이픈이라든가 슬래시를 이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하이픈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연월일 이렇게 대시 하이픈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 이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는 콜론을 사용합니다 시시 콜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간은 콜론 시시 콜콜 그래서 시 콜론 부 콜론 초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MPM 사용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날짜하고 시간을 갖다가 같이 입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날짜와 시간 사이에다가 공백을 주면 돼요 한 칸 띄운다라는 거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 있거든요 얘는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날, 샛, 네, 날짜가 입력이 돼요 날, 샛, 네, 날, 샛, 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날짜는 세미콜론 날, 샛, 네, 세미콜론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에요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콜론이 위에 있고 콜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세미콜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콜론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시프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은 시간이에요 시시콜콜 시간은 콜론 그 다음에 날, 샛, 네, 날짜는 세미콜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날짜를 입력할 때 우리가 00에서 29 그러니까 앞을 생략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엑셀은 뭘로 인식을 하느냐 2000년대 2029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9 그러면 앞에다가 20이 붙는다 00 그러면 앞에 20이 붙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컨트롤 플러스 지금 제가 세미콜론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즉 컨트롤 플러스 뭐가 돼요? 콜론이죠?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도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29년도 29년도 1월 1일 그러면 뭘로 인식하느냐 2000년대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럼 만약에 30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1900년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수식 데이터 수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는 또는 더하기로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는 등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라든가 연산자 함수 등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수식을 화면에 표시하고자 한다 그럼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틸더키라고 그래요 T-I-L-D-E 틸더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틸더키 보면 이렇게 틸더키 보면 아래쪽에 어금기호라고 있어요 악센트기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물결 표시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어금 표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같은 키니까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틸더 물결 표시를 누른다거나 또는 수식의 수식 분석에 수식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입력한 수식이 화면에 보여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삽입의 기호의 기호를 실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무슨 키? 그렇죠 한자 키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한글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 자음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특수문자는 당연히 같다 틀리다 다르다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식을 입력할 때 지금 F1셀에 100이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2셀에 100이 입력이 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 는 먼저 등어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F1셀을 찍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엔터 이러면 합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는 대신 더하기 마찬가지로 합이 구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김선, 지혜원, 안지현 그 다음에 컴일반 엑셀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합계를 구한 수식을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수식의 수식 분석의 수식표시 이런 식으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sum 함수 배우지는 않았지만 sum이라는 것은 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정말로 합을 구해줘요 그 구해지는 기능을 우리는 엑셀에서 함수라고 합니다 수식표시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틸더 또는 컨트롤 플러스 악센트 기호 어금 기호 제가 키보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를 눌렀어요 수식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보여주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미 살펴본 대로 미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한자키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난다 하트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는요 원문자예요 원문자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리을 단위 미음하고 리을이 제일 많이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 그래서 각각의 한글 자음마다 화면에 표시되는 특수문자가 다르다요 같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을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그 한글에 해당되는 한자 목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한자를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자로 변환할 때는 한자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록된 단어 전체를 한자로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커서를 갖다 맨 앞에다 위치시킨다거나 또는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 한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진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자키를 눌러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자 목록이 나옵니다 참진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진선미 그 다음에 커서를 앞에다 위치시킨다거나 또는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라는 거고 아래 보면은 한자로만 또는 한글 가로열고 한자 그 다음에 한자 가로열고 한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환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한글 등록되어 있는 단어 전체를 한꺼번에 변경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메모인데요 메모 같은 경우는 바로가기키는 Shift 플러스 F2번이고 메모에 바로가기키 Shift 플러스 F2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셀에 입력된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그 다음에 참고사항 등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메모예요 그리고 메모를 사용하는 방법은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새 메모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삽입을 갖다가 선택하면 돼요 메모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빨간색 삼각형 표시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메모 상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크기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게 되면 메모가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숨기기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메모 입력된 셀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 그 메모가 나타나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메모 서식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화면에 표시된 상태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서식을 클릭해가지고 간단한 서식도 설정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메모 삽입을 누르거나 또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의 새 메모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메모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기적 영진닷컴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메모가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오른쪽에 빨간색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이렇게 메모가 나타납니다 메모를 항상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돼요 이러면 항상 나타나는 거고 또 한 번 누르면 숨기기가 되고 마우스를 위치시켰을 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모 삭제 메모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로 제가 다시 취소했어요 삭제를 그 다음에 이전 다음이라는 건 메모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전 메모 다음 메모고 그 다음에 메모 모드 표시 그 다음에 아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메모 서식 메모 서식 들어가서 글꼴 글꼴 스타일 크기 그 다음에 밑줄 색 효과 이런 것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절대족보라는 이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을 때 메모가 같이 삭제되느냐 안되느냐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삭제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갈까요 메모 메모 메모가 있는 데이터 메모가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삭제를 했어요 메모가 같이 삭제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윗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위에다가 주는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 내부의 데이터 위쪽에 추가하는 주석문 그래서 위쪽에 주는 주석문 그래서 윗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윗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윗주가 같이 삭제됩니다 메모는 삭제 안됐죠 윗주는 삭제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윗주는 같이 삭제됩니다 홈탭의 글골 그룹에 가게 되면 윗주 필드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거기서 윗주 편집을 클릭한 다음에 윗주를 갖다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윗주 필드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윗주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윗주의 글꼴 맞춤 이런 거 변경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윗주 설정에 들어가서 윗주 속성 대화 상자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윗주는요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이 가능하고 나타나요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입력된 셀에는 이 윗주를 갖다가 입력은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숫자가 입력된 셀에는 윗주를 삽입할 수가 없는 경우다 라는 거죠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윗주 전체 서식을 바꾸는 거지 일부만 지정해서 서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절대적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홈탭에 글꼴에 와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단추가 윗주 필드 표시 숨기기인데 여기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윗주 편집을 눌러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윗주가 입력이 된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윗주 필드 표시 보세요 이기적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윗주 설정 들어가서 윗주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에서 맞춤 왼쪽 가운데 균등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 확인 이렇게 이기적 바뀌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절대적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의사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삭제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서 윗주를 갖다가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입력은 돼요 그런데 엔터를 쳤을 때 뭐예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입력된 셀에 삽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를 윗주를 입력은 입력까지는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하이퍼링크 링크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연결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를 이용해가지고 차트라든가 통합문서 웹페이지 그 다음에 기타 파일 등에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바로 링크 하이퍼링크 하이퍼라는 게 뭐예요 그쪽으로 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에다가 메일 주소를 설정하게 되면 그 메일 주소를 클릭했을 때 전자우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또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사이트로 넘어가요 사윕의 링크의 링크의 링크 선택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링크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K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링크 하나를 걸어놨거든요 사윕의 링크 그룹의 바로 이 링크예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하이퍼링크 편집 열기 제거 편집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표시할 텍스트 표시할 텍스트 요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인터넷 주소 영진닷컴을 입력해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영진닷컴으로 하이퍼링크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채우기 핸드를 이용한 자동 채우기 가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채우기 핸드를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도 한 개 셀을 드래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복사가 되는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는 숫자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게 되면 일식 증가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숫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하게 되면 일식 증가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개의 셀을 범위로 설정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두 셀 차이감만큼 증가해요 증가 증감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혼합 데이터 문자하고 숫자 문자는 복사가 되는 거고 숫자는 일식 증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두 개 있으면 마지막 숫자가 증가해요 일식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해요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데이터 한 개 셀을 드래그하게 되면 날짜는 일일 단위로 시간은 한 시간 단위로 증가해요 맞다 틀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셀을 범위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드래그하게 되면 두 셀의 차이감만큼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파일 탭에 옵션 가게 되면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데이터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같은 경우 절대족보라는 문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숫자 1 얘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드래그가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더하기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1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 다음에 1, 3 1하고 3 그러면 설명드리지 않아도 1하고 3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족보 1 문자하고 숫자 채우기 핸들 드래그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지금 이것처럼 숫자가 두 개잖아요 절대 1, 족보 1 그러면 채우기 핸들 드래그하면 뒤에 있는 숫자만 절대 1, 족보 1 절대 1에 족보 2 이런 식으로요 날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루 단위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 지정 목록 가겠습니다 파일에 옵션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에 그거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에 된 거대로 그리고 아래쪽에 오게 되면 지금 썬데이, 먼데이 세 글자로 플레임으로 그 다음에 제니얼이 세 글자 플레임 1월, 라수벌, 금토 1월, 2월, 3월, 4월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가벌병정 심지어 이런 것도 다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해 놓지 않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거는 삭제 자체가 안 돼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잖아요 확인 여기서 우리가 사장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 했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또 사장 또 나오잖아요 이 순서대로 채우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우리가 붙여넣기의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플러스 V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하여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선택이라는 건 얼터네이트 대안이잖아요 알트 플러스 붙여넣기 V예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V는 그냥 붙여넣기인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V 이거 조심하시고 복사한 데이터를 복사했다라는 거 중요해요 복사한 데이터예요 카피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옵션으로 적용해서 붙여넣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붙여넣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서식이냐 갑이냐 수식이냐 이런 것들 일부 내용을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다라는 거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복사한 데이터 강조했잖아요 잘라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사한 것만 복사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되는 거지 잘라내기는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또 나왔죠 복사한 다음에 홈탭의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바로가기키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V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해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게 모드가 있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드는 셀 내용과 수식, 값, 서식, 메모 모드를 붙여넣겠다 말 그대로 수식은요 수식만 수식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값 말 그대로 값만 붙여넣는 거예요 서식은 서식만 그 다음에 메모, 메모만 유효성 검사는 유효성 검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 테마 사용 원본에 적용된 문서 테마, 서식 그 다음에 테두리만 제외 그 다음에 열의 너비까지 그 다음에 수식 및 숫자 서식 값 및 숫자 서식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모두 병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는 얘는 복사 내용과 붙여넣을 위치에 있는 지정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 말 그대로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는다라는 것 행렬 바꾼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행렬을 바꿔줘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서 붙여넣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복사할 셀과 붙여넣기 할 셀을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원본 수정할 때 복사본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 점수가 1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선 학생이 89 지혜원 80 그 다음에 안지현 학생이 70점인데요 이 점수에다가 기본 점수 10점씩을 더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기본 점수를 일단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하고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붙여넣기 모두 수식, 값,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연산이 있어요 없음 안 하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연산이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 기본 점수 10점을 더해서 여기다가 다 더하겠다 그랬땐 뭐예요?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하기죠 연산에서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기본 점수 10점이 여기다 더해져요 그러니까 89니까 99 그 다음에 90, 80이 되겠죠 확인 보세요 이렇게 기본 점수 10점을 복사를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연산 더하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고 이미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심지어 행렬 바꿈도 가능합니다 행렬 바꿈,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것도 가능해요 확인 이렇게 되면 행렬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할 때 옵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있고 연결된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고 엑셀에서 연결된 그림은요 업데이트가 돼요 복사한 셀의 데이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엑셀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홈탭의 클립보드 영역에 복사해 가게 되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를 갖다가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 셀에 1000을 입력하고 난 상태에서 여기 복사 보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고 그림 복사 대화 상자에서 모양을 뭘로 할 거냐 화면에 표시된 대로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형식을 그림, 비트맵 우리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에서 붙여넣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림으로 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냥 복사를 누르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림으로 오는 거죠 같은 효과죠 얘랑 같은 효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하여 붙여넣기 연결된 그림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1000이잖아요 A13 2000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연결된 그림 연결하여 붙여넣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엑셀 옵션의 고급 탭 첫 번째로 이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하겠는가 이걸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키 눌렀을 때 포인트 이동 방향을 위로 가게 할지 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 이건 매우 중요해요 시험지에서 잘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할지 안 할지 그래서 FE를 누르거나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셀 안에서도 데이터 편집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셀 내용을 자동 완성 할지 안 할지 여부 그 다음에 자동 연결 업데이트 확인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부터 뭐가 잘 나오냐면 파일 탭의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터를 눌렀을 때의 다음 셀을 이동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엔터를 눌렀을 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옵션에서 고급에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시 반대 개념으로 가요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반대 개념으로 가더라 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아래쪽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엔터처럼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쉬프트 누르면요 위쪽으로 가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옵션에 고급에 가서 고급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 반대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자동 삽입이거든요 이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3을 줘요 이거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3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인 여기에다가 제가 3을 입력하면 지금 마이너스 3을 줬어요 3000이 입력돼요 1000 입력하면 1 입력하면 1000 2 입력하면 2000 이런 식으로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000 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 1000, 2000 이런 단위로 엄청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00, 1000 이렇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위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1000 단위로 입력되게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옵션에 가서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소수점 자동 삽입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3을 주면 됩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엑셀 옵션에 고급에서 고급에서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사용 덮었을 때 알림 표시라든가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자동 퍼센트 입력 사용 그 다음에 셀 내용을 자동 완성 빠른 자동 채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요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거 표시할 최근 통합 문서수 그 다음에 빠르게 액세스 할 최근 통합 문서수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통합 문서의 표시 옵션인데 가로 스크롤 막대라든가 세로 스크롤 막대 또는 시트 탭 표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여기 와서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또 아셔야 될 게 행렬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컨트롤 플러스 틸더 물결 표시 컨트롤 플러스 우리 어금기어 어금 부호 그거 대신 하는 거잖아요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시트 방향 바꾸기도 가능하고 페이지 나누기 표시 그 다음에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0값이 있는 셀에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을 설정한 윤곽기호 표시 여기서 얘기하는 윤곽기호는요 이제 개요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옵션에는 아직도 윤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윤곽기호 개요 기호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금선 표시 여부 눈금선의 색깔도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엑셀 옵션의 고급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용자 지정 편집 목록 바로 엑셀 옵션의 고급이다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